이번에는 제가 여자 관객들만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오신 여자 관객분들 중에서 나는 썸남과 단체로 노래방을 가본 적이 있다 하시면 소화 한번 들어주세요. 있지 있지 있지. 여기서 제가 세 명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좋았어요. 아우 얘들아. 아우 얘들아 내가 그때 말했지. 태훈 오빠 인사해. 아우 안녕하세요. 아우 친구분 다 미인이시네. 아 진짜? 아니 그럼 어떻게 오늘 은지 노래 듣는 거야 나? 나 노래 못하잖아. 잘하잖아. 아해줘. 아 나 노래 못하는데 진짜. 한 곡만 해줘.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한 곡만 할게. 아 어떡해. 내가 바른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. 네가 좋다는 게 아냐. 아우 힘들어 웃었어. 힘들어 웃었어. 힘들어. 힘들어. 자 이번에는 내가 커플들 한번 들어줄게. 오케이 좋았어. 자 나는 여자친구랑 길을 걷다가 혹은 뭐 어떤 장소에서 나의 여사친을 만난 적이 있다. 이 중에. 네. 두 커플 웃겨줄게. 두 커플. 아 이거 가짜 자기야. 아 가짜 자기야. 어? 태훈아. 오 야 조연아. 우와. 야 이거 얼마 만이야. 야. 얼마 만이야. 그러니까. 왜 들었어? 왜 일이야 이게. 안녕하세요 저는 태훈이 친구 조연이에요. 아 저는 태훈이 오빠 여자친구 이은지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를 드리게. 야 태훈아. 너 뭐야. 왜? 너 염색했어? 응. 너 갈색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. 아 그래? 그쵸 은지 씨. 그쵸? 그쵸 그쵸? 네 갈색 머리에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언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게 많았어. 응 완전 미인이신데. 얼굴도 완전 작고. 잘 됐다. 뭐가? 아 이렇게 우리 셋이 길에서 만난 게 너무 잘 됐다고요. 겁나 맥이네. 야, 야, 야. 그러고 보니까 너 왜 저기 카톡에 네 아이디가 없어도 써, 이거 봐봐. 프로필한테. 그럴 리가 없는데, 잠깐만. 나 번호 바꿨어. 그럼 연락을 해야지. 조장해 봐. 잠깐만, 내 번호랑. 010, 여기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연락할게. 어, 연락해. 아, 그러니까 조만간 밥 먹게. 아싸, 잘 가. 아싸, 잘 가? 어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누가 염솔 데리고 나와요 아니야 오빠 뭐야 푸사 봐봐 푸사 사신 되게 이쁘다 진짜 애기 때부터 친구 같아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친구인가 봐 잠깐만 자기야 내 거 아이폰이야 그렇다고 내가 오빠 허리를 접을 순 없잖아 죽었어